아, 미풍아. 내가 사진을 좀 봤는데 누군가 두 분을 미행하면서 일부러 가까이 붙어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야. 두 분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각도를 조절해서 찍은 사진들이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덫을 놓은 거면 누구라도 걸려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미풍아, 그만 울어. 장모님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라도 힘이 되어드려야지. 안 그래? 맞아, 나 안을 거야. 오빠는 참말 내 말 믿지요? 그럼, 난 무조건 믿지. 난 네가 팥을 콩이라고 해도 믿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난 믿어. 왜? 내가 언제 팥을 콩이라고 했시오? 나는 팥을 팥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 와중에도. 알았어. 나중에 복수할 거야. 복수? 누구한테? 다, 다. 우리 엄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복수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난 무조건 김미풍 편. 그만 울어. 언제 뭐지. 오케이. 9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